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토당 청소년 수련관 2023년도 제3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고는요. 고양시 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알림마당 채용정보 부분을 클릭하셔서 459번을 클릭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일 하단에 직원 채용 응시 서류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내용을 채우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요. 육아 휴직 대체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함께 하셔서 토당 청소년 수련관의 한 식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용 예정 분야 및 자격 기준입니다. 총 1명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육아 휴직 대체자입니다. 근무처는 토당 청소년 수련관이고요. 주요 업무는 행정 및 서무 업무, 청소년 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채용 기간은 근로 개시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 그러니까 내년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요.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구시에서 1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보수 조건은요. 2023년 고양시 생활임금 기준 4대 보험 월급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2024년도가 되면 2024년도 기준에 맞게 봉급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근로 개시일은 2023년도 3월 28일 예정이 되겠습니다. 응시 자격 기준은요. 청소년 지도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이면 어떤 분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채용 결격 사유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도 지금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응시원서, 이력서, 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출 서류는요.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채용 공구가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응시자 수가 채용 인원의 2배수 미만일 경우는 미달 분야에 대한 재공고를 7일간 실시한다고 합니다. 원서 접수는요. 공고 기간과 동일합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하고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인데요. 이메일은 이 주소로 굿굿0818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주소로 보내시면 되고요. 방문은 토당 청소년 수련관 1층 사무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꼭 근무 시간 내에 접수하셔야 되고요. 점심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은 피해서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1차로 서류 전형이 이루어지는데 합격자 발표가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예정이고요. 2차 면접 심사가 있는데 이게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예정이 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요. 3월 25일 토요일 예정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28일 화요일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원하시면 반안도 되니까 혹시 반암받기를 원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031995-4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특히 토당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여러분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